저야 안 닮았어요 우리 진짜 반지잖아 식성도 반대 맞아 언니랑 완전 반대 주량도 반대 누가 더 이쁘나? 저야 아 진짜 저야 손 너무 못 뜨거든요 민아는 처음 본다 진짜 웃긴다 어떻게 했나? 차라리 비가 오던가 하니까 비가 떨어지는 그저 하늘이 왜 이래 나 놀러 갈 때마다 왜 이래 나 놀러 갈 때마다 왜 이래 나 놀러 갈 때마다 왜 이래 하늘이 왜 이래 하늘이 왜 이래 하늘이 왜 이래 하늘이 왜 이래 여기 커피숍이야? 와 엄청 가깝네 손목 날 것 같은 거 아니야 아 너무 아프다 잘 가고 있었는데 계단 있는데 가볼까? 2층 가보자 일어날 때부터 소리 내면 늙었다는거 지고 있는게 너무.. 손 너무 아파 습도 없이 이런거 만들어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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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하이 아니 나 혼자 간거 아니야 언니랑 같이 왔어 안녕 너무 오랜만에 야방을 해가지고 너무 어색해가지고 여기는 글램핑장인데 너무 좋은게 이렇게 사이에 차를 댈 수가 있어 아하하하 그리고 이따가 방송할 때 보려고 여기 채팅창 보려고 챙겨왔고 이거는 내가 이 구슬 뭔지 알아? 여러분이 갬성 챙겨오라니까 언니가 챙겨왔어 아하하하 언니가 갬성을 챙겨왔어 진짜로 언니 집에 캠핑장비가 조금 있다고 그랬잖아 언니가 최고인거 같아 그리고 어제 자랑했던 어제 자랑했던 어제 자랑했던 이야 나는 내 첫 글램핑이거든요 여러분 신나 너무 좋아 언니가 운전했거든 근데 일찍 와가지고 커피도 한잔 사먹고 아 근데 요즘에는 갬성 이렇게 주나봐 손아파 죽겠어 아니 손아파가지고 잡을 수가 없었지 하하하하 가만히 가져갔어 왜? 어? 안돼 안돼 언니 너무 지저분해 그 심심하잖아 저리가 장할 것 같아 좀 켜놨어 이렇게 고기 일단 이거 돼지고기로 했고 짜잔 이거 내가 할게 야채를 꽂아 스틱에 그럼 거기에 스틱 언니 해줄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거냐 언니 어디 닦게? 언니 닦을게 벌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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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힘든데?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 그루받기 진짜 같아 하하하하 옥수수도 여기다 꽂아? 옥수수 꽂아도 되고 옥수수 꽂아도 되고 옥수수 꽂아도 되고 옥수수 꽂아도 되고 응 손도 같이 꽂아 손도 같이 꽂아 하하하하 손도 같이 꽂아도 되고 하하하하 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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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이거 어떡하지? 어서 어머 그치? 내가 할게 이제 봐봐 아니야 봐봐 언니야 불 꺼지겠다 뭐? 수? 어 죽어 해 어쩔 수 없어 장갑까지 묶어 그러니까 장갑을 잊어버렸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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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구워서 찍어 한 번만 하면 되잖아 아 그거야 찍어 안 할게 안 할게 안 버렸어 버렸어 아 언니땜 사투리나온다 됐다 오 넣을 수 있겠네 그거 가져와봐 굴소나 차단 은박지 영면으로 써버리기 파이어 다 먹었다 먹을래 아 아 다 먹었다 먹을래 아 짜잔 오이샤 대박 먹어볼까 먹어볼까 딱딱 잘 익었네 맞네 어때 잘 구웠지 여러분 잘 구웠다니까 나 거기 잘 구워 왜왜왜왜 이거 뜨거워 누가 저나 잘 구웠대 그래 아까 여러분 걱정한거랑 다르게 너무 잘 구웠지 잘 먹겠습니다 와사비 싹 올려가지고 남자친구랑 왔어요 예 제발 가주세요 남자친구랑 다를래 이거 좀 올려놓고 끊을게 나 그거 금방 익었어 내가 왔다갔다 하는데 불이 꺼져서 짜잔 잘 먹겠습니다 너크레드님 너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크레드님 잘 먹겠습니다 너크레드님 지금 몇살이신데요 53살이 어제 생일이였어요 어제 생일을 해서 생일파를 했는데 나는 작은초가 10반인줄 알고 작은거 3개에 긴 초 5개 다 받았는데 53살 생일을 지금 축하하니 언니는 가만히 있다가 53살 동생 생겼대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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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거의 이모 게임 못해요 우리 배가 알려줄까 아니 너무 크게 대답하는거 아이가 너무 빨리 잠깐만 생각좀 하고 걸 뿌 걸 뿌 걸 뿌 걸 뿌 나 아이템 팔아서 돈 벌어 어떻게 알았어 옛날에 우리 언니랑 중학교 고등학교 때 메이플스토리는 내가 메이플스토리는 되게 예전에 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나는게 계속 상점만 열었다가 언니가 열었다가 언니가 열었다가 내가 학교갔다가 내가 또 몇개 물건 팔린거 빼고 또 채워놓고 언니가 집에 온다고 언니랑 집에 있는 컴퓨터로 그걸로 용돈벌이 집에서 공장돌렸어 메이플하긴 했는데 게임을 안하고 그것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메이플했어요 물어보는데 하긴 했는데 기억이 안나요 근데 이거 버섯이 응 이게 기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언니 도와줘 나 도워도 안먹는다 했지 나한테 짬처리 안해 그만해 언니 뼈 먹을래? 아니 그냥 예의상보다 바빠 응 그냥 예의상보다 바빠 응 근데 이제 한마디만 먹어 아 네 거절 0.1초 거절 음 맛있다 응 아 진짜 내밀꺼야 너 끝에 한번만 더 먹어 아 왜 한번만 야 맛있다 Polski 당황 너 moisturizer 그러면 그거 замеч추기 생하우기 trying 뭐에? 서cal 나 배부른 거 같아 아냐 나 배부른거 같아 heraus 나 배부른거 같아 우줄마 상코 잘라줄께 마늘 마늘 마늘에서 먹으면 안 되었냐? 마늘 먹으면 아플 것 같아 보여줘 짜잔 암살 짜세요 흥흥흥흥 흥흥흥흥 어흥흥 흥흥흥흥흥흥흥 흥흥흥흥흥 언니 콜라줘? 응 에 안 마셔? 언니 맥주 맥주 하나만 어흥 다 먹었어 흧흥흥흥 그렇게 크게 얘기하면 어떡해 언니 맥주 다 먹었어 그렇게 크게 얘기하면 어떡해 하나뿐인 걸포개 걸포인은 누구의? 미드트레커님의 그래, 그래, 그래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니, 이쁘게. 안 먹게, 안 먹게. 이건 어떠하겠는데? 걸퍼는 이쁘쭉 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난 건데. 구걸음. 언니가 왜 나보다 잘하잖아. 구걸음. 아, 대박. 이쁘쭉 하는 거라 그러면. 걸퍼는 똑 당해. 잘하잖아. 언니 술 마셨잖아. 저는 술 재보단 잘 먹어요. 나보다 잘 먹은 게 아니라 우리는 짭으로 먹는 거 짬. 마세. 간분야에서 나왔는데? 고등학교 때 일하면서 회식 갔다와가지고 술 쏘줄. 언니, 괜찮나? 얼마나 먹었는데. 네, 언니 다섯병 멈춰 멈춰 그래서 나도 술 잘 먹을 줄 알았는데 언니가 잘 먹어서 나도 성인 때문에 술 세겠다 싶었는데 네, 저는 아빠들 맞습니다 저랑 몰빵이네 아까 아들 몰빵이잖아, 엄마가 하나도 못 먹고 엄마가 하나도 못 먹고 아빠가 잘 마시는데 아빠가 채집, 엄마 채집 음 왜 먹지? 새우, 심어 가져, 새우 아, 새우 가져오 저희 세 살 차이예요 아니, 동생이 심부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어? 내가 다, 내가 언니 가만히 있으라고 맥댓고 온 건데? 언니가 다 준비해 줬어 언니야 응? 할 말이 있다 뭔데? 진짜로 먹어야 될 것 같다 그, 그냥 내가 까먹을게 왜? 내가 까먹을게 내가 너무, 너무 좀르렁거리는 것 같은데? 내가 까먹을게 내가 까먹을게 아, 내가 까먹을게 언니 가만히 있어라, 언니 따라와 줬으니까 가만히 있어라구? 가만히 있어라구? 아, 진짜 아아 근데, 뒤에 조명이 예쁘지? 응, 내가 얘기했다 아, 진짜? 응 언니가 감성 생겨왔다고 뭐해, 뭐해? 멀어서 아니, 간 안 보고 쳐다봐 간 보고 왜, 왜 나를 기미성공시키냐? 아, 나는, 나는 괜찮아서, 나는 독도로서 먼저 보내려고 저거 어? 나는 먼저 보내려고 짜세 응 제 생긴 게 광대자처럼 보인다니까 콸콸콸 소리 났어 콸콸콸 소리 났어 콸콸콸 요리 진짜 못하냐고요? 네 심각해 진짜 심각해요 나 아니야 진짜 심각해요 생방 훔쳐보다가 국방 할 때 티비 끈 적 있어 진짜 심각하다니까 아따 걔 언니 방송하고 있어? 아니 니가 방송을 해야지 당연히 내가 하는 거 아니야? 어디고 가라니야 된장찌개가 왜 춥지? 아니 아니 숨이 너무 잘 쉬어져서 못해 근데 언니는 오늘 잘 잤다 같이 혼자 왔으면 더 정신없고 더 힘들었겠다 심심함 감성 뭐야 뭐야 아 못생겼어 방금 이거 와서 문기 빨리 먹을 거 컵라면 과자 봉지 라면 봉지 라면 언니랑 여기서 사면 비싸니까 여기 와서 사면 비싸니까 편의점을 갔다 편의점 가서 이제 계란이 없으니까 계란 없이 먹을 수 있는 라면 고르고 맥주 짚고 이렇게 하니까 2만월만 원 2천원을 낼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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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? 나중에 왔을때 날로 켜달랄까? 아니 그정도는 안된다 나는 반팔 입고있고 그러니까 반팔이라도 근데 나는 맨발이야 아 저 양말을 신고있어요 나 털옷입고 있는데 양맨발이야 난 반팔인데 양말을 신고있어 아 고구마 가져와볼까? 언니는 좀 두렵다 난 좀 두렵다 고구마가 음박질 탔는데요 여러분? 고구마가 안에 좀 작아진거 같은데 쪼그러들어가지고 야 고구마 익히는거 소문났다 지금 거짓말처럼 엄청 잘해 진짜 그럴수도 돼 호박고구마잖아 맞아 고구마 망치기 쉽지않돼 아니야 안망쳤어 이거 봐 난 탔다 고구마도 뒤집어져야돼 그거 뭔데? 그거 뭔데? 위장고구마가 어? 위장크림도 그정도로 안바른다 하하하하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 요즘 잘 못된게 레거 레거 안탔다고 했을때 왜 이렇게 안탔거든? 이렇게 보면은 어? 잘 익었다고 생각했는데 뒷면이 아 어쩌볼게 나 위장고구마 하하하하 언니야 사실 뭘하잖아 반자멸약이 있는거 같은데 하필 또 까는걸 가지고 괜찮은 면을 까가지고 어 어쩌볼게 아 딱걸려와면 안되고 하필 그냥 쑤욱 들어가야된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언니가 젓가락 찍어보려고 찍었더니 하하하하 뭐 안에가 없는데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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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한번 까볼게 아니 그 속이 약간 수축돼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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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옆으로 감고가 짜잔 저희 안 닮았어요 우리 근데 진짜 반대잖아 식성도 반대 맞아 언니랑 완전 반대 주량도 반대 내가 엄마 눈이면 언니는 아빠 눈 내가 아빠 코면 언니가 엄마 코 입은 내가 엄마 입이면 언니는 아빠 입 응 완전 달라 귀도 내가 엄마 입이면 아빠는 언니는 아빠 입 누가 더 이쁘러 저요 아 진짜요 저요 옆에 의자 조명이 너무 일자긴 하다 괜찮아 괜찮아 재선이가 재선이가 어때 아까도는 안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안정될 때 너무 웃긴게 응 여기 뒤에다 다 해 놀아가지고 언니 쪽에는 아무것도 없어 나 너무 조라하다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 나는 그것만 보는데 언니는 이것만 보니깐 나 계속 챙겼다 그만해 이제 2분 있다가 이제 불만 올 거야 배 부르제 언니 배 터 죽었다 으깨 ㅋㅋㅋ 탄릅 탄릅 다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